이색적인 배들이 떠 있는 풍경을 마주하니 베트남에 온 것이 이제 실감이 난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다낭은 살기 좋은 만큼 19세기부터 중부지역 최고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특이한 대리석산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시내를 가르는 한강. 서울의 한강보다는 작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태평화 느낌의 조각상. 여유 있는 눈웃음이 인상적이다. 시내를 가르치다. 시내를 가르치다. 시내를 가르치다. 시내를 감춰서 3개월의 차량을 Hallowsky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